Q. 루피셜 화보예요? 루피셜 화보예요? 진짜 유명한 화보인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 없고 일단 꼭 열심히 할게요 예쁘게 표정 지우고 진짜 꼭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땐 콘셉트 일어난 컨셉 일어난 컨셉 제일 많이 찍었으니까 저희 데뷔 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진짜 익숙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일러부터 아침이 와도 하고 계속 침대 있잖아요 메르팅 부님도 침대 찍고 그래서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아침에 운동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굴 선택 어떻게 생각했는데 운동을 보니까 진짜 잘 나왔어요 저도 좀 잘했어요 진짜 인정 이런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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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그리기는 진짜 저 하나도 그런 정도는 그냥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이런땐 용이에요 이거 하고 하고 싶은 날이에요 하하하 하하하 translation 촬영 카메라... 감독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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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올린 키는 영상 찍을 거예요 문 리버 킬 거예요. 완전 우아하게 이런 예쁜 옷 입고 잘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돌발 상황. 괜찮나요 근데? 10분 안에 그 느낌. 10분 안에 그 느낌으로 아름다운 꼼쪽. 아름다운 꼼쪽. 멘트. 아름다운 꼼쪽. 다운가운 꼼쪽. 아름다운 꼼쪽. 아름다운 꼼쪽. 아름다운 꼼쪽. 한 뭐 케이크 오케이 많이 했는데 응 에이! 아, 오늘 머리 다시 염색했어요. 맞아요. 더 밝을 점이 있으시니까. 아,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잘하세요. 오늘 여섯 잡 찍었어요. 너무 대단한다고 생각해요. 아, 그 분홍색 니트. 저 핑크 제일 좋아해서 그거는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. 첫차부터 완전 내추럴 느낌부터 성숙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년부터 성숙한 남자까지의 매력을 같이 느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첫 개인 화보 너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매워진때 만나요.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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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